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김장으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7일 2022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어 동절기를 앞둔 사회 배려계층의 희망과 운기를 나눴습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노진영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5,600박스를 직접 버무리고 도내 340개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6일 박홍률 목포시장과 자원봉사자, 다문화 이주 여성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김치 1,500kg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150여 세대에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김장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가 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도 22개 시군 전역에서는 각 지자체, 봉사단체, 기업들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